장외 주식시장 KOTC가 개장 초기 안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임박한데요, 삼성 SDS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. 최근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삼성 메디슨도 곧 KOTC 시장에 데뷔할 예정입니다. 보도에 조현 기자입니다. 출범 보름을 맞이한 KOTC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6만 주. 이전 프리보드 시장보다 무려 50배 많고 장래시장의 첫 단계인 코넥스에 비해서도 8배 육박하는 규모입니다.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11억 3천여만 원에 달하며 출범 전 목표했던 수준을 초과했습니다. 시가총액은 이미 개장 이튿날 31조를 돌파했고 개장 보름 만에 주가 평균 역시 11% 상승했습니다. KOTC 시장의 흥행을 이끌고 있는 것은 단연 삼성 SDS입니다. 4일 기준 KOTC 시장의 총 거래대금 100억 원에 절반이 넘는 65억 원이 삼성 SDS를 팔고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 뒤로 내일신문과 미래에셋 생명, 포스코건설, KT파워 등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자리했습니다. 삼성 SDS는 기준가 대비 500% 가까이 오르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으로도 GOMC, 제주항공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편 2,700%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나타낸 GOMC는 KOTC의 또 다른 과제를 드러냈습니다. 경쟁매매의 장례시장과 달리 상대 매매 방식을 택한 KOTC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1대1로 맞는다면 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인 낮은 매도 호가를 무시한 채 거래가 체결됩니다. 유동성 적은 종목의 경우 주가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이에 협회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삼성전자와의 합변 검토 소식이 전해진 삼성 메디슨도 오는 16일 KOTC 지정기업부에 올라오며 이외에도 현대로지스틱스, 대우산업개발 등 비상장사 16개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. 한국경제TV 조연희입니다.